탐사의 탐사의 탐사는? 그러지. 그런데 그보다도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. 차원문 생성장치에 관해 오세린이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해. 왜 설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이야. 그거 말이군요. 신경 쓸 거 없어요. 그건 사소한 문제예요. 중요한 건 외부 차원을 육안으로 탐사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죠. 그러니 지금은 탐사에만 집중하도록 하세요. 오세린 요원에게도 그리 말해뒀어요. 그러지 말고 한 번 자세히 알아보는 게 어때? 적들이 또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걸지도 모르잖아? 괜찮다고 했잖아요. 책임자는 나예요. 얌전히 제 지시에 따르도록 하세요. 확장된 탐사 영역을 조사하긴 하세요. 그럼 탐사를 개시해!